자 지금 뭘 하려고 하냐 그러면 어 구멍치기 낚시 준비 좀 하고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고 자 이런식으로 준비를 조금 해 갈 거에요 이런식으로 그 왜 왜 이렇게 준비하냐 그러면 어 구멍치기는 자꾸 바늘이 자꾸 많이 걸려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낚시 바늘을 조금 준비해서 가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바늘들은 뭐 새로 샀는 것도 저한테 있는데 요건 다 감생이 바늘이에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거 요거는 감성돈 바늘이라 가지고 어 요거 보다는 어 보다리 바늘 요런 것들 근데 제가 삶는게 아니고 어 낚시 하다가 보면 옆에서 이제 원투 치시고 그냥 묶음치 던져 놓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 추하고 이 바늘만 좀 횟수 좀 한 거에요 그냥 다 사용하던 것들이죠 자 이런거 가지고 뭐 미리 준비 좀 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낚시줄 보통 뭐 구멍치기 할 때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하셔가지고 준비 좀 해 가십시오 자 이렇게 낚시줄을 반으로 접어요 이렇게 반 접었죠 그리고 잡고 있는 손방향으로 낚시 바늘이 가게 요렇게 잡으시고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한 이정도 감고 그냥 두개 둘 중에 한개를 당겨봐요 쑥 딸려오는게 있을거야 딸려오죠 당겨줘 뭐 되지 않았나요 보이나 모르겠다 자 그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좋아 그리고 요거 자르고 또 낚시 바늘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럼 사용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자르고 쉽지 않나 낚시 하다가 이거 또 준비하려면 조금 뭐 시간도 걸리고 뭐 그래 가지고 그냥 어우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이렇게 짧게 하셔도 되요 뭐 구멍치기 할 건데 뭐 구멍치기는 여기서 그냥 가만 써요 그냥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요거는 예전에 붕어 낚시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줄 요렇게 빼고 요거는 그냥 요렇게 세팅 할거에요 요렇게 딱 요렇게 요렇게 세팅 하려 그러면 여기 원줄에다가 이렇게 세팅 하려 그러면 여기 원줄에다가 콜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